기어타임즈 기어타임즈 저는 이 70 텔레캐스터 참 좋아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커스텀이라고 써있는게 참 맘에 들어 네 이 조그만 데다가 뭘 뭘 이렇게 많이 썼죠 아니 뭐 노캐스터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건 풀캐스터죠 풀캐스터 여기 또 총알까지 찍어놨어요 네 아주 뭐 야 이게 뭐 그리고 심지어 이거 리테이너도 굉장히 뭔가 엄청 많고 막 크고 이래가지고 헤드에 진짜 뭐가 많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 핏가드의 모양과 이런 것들이 이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뭔가 화려하고 뭐가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70년대 초에 대중음악에서 험버커 픽업의 두톤톤과 오버드라이브된 앰플사운드가 유행하면서 또 시작했다 펜더는 고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더 높은 출력의 듀얼 코일 픽업 제작을 위해 이제 세스러버를 고용을 했죠 역시 세스러버죠 그 결과 나온게 바로 와이드레인지 험버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빈이 되게 크고 화려하고 외관이 좀 독특했었는데 이 텔레 커스텀이 79년도에 생산이 중단이 됐죠 그래갖고 그때 정말 잠깐 만들어졌었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전설의 한 페이지 같은 그런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메리칸 오리지널 70텔레캐스터 커스텀은 40년만에 요게 그거 있잖아요 요거 이걸 뭐라고 읽지? 그 구린 니켈 철 그 막대자석 있잖아요 그 쿠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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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넷 와이드레인지 험버커 네 그게 원래 그 쿠니페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살렸다고 합니다 쿠니페 마그넷의 와이드레인지 험버커고요 그리고 팀쇼가 설계한 70텔레캐스터 싱글코일 브릿지 픽업을 통해서 팀쇼와 세스러버가 같은 곳에 공존하는 그런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매력을 고스란히 살릴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돌아온 네 텔레캐스터 커스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거였죠 텔레가 아 이제 점점점 사운드는 세져 가는데 우리는 뭐 그냥 픽업이나 바꿔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네 와이드레인지를 박아서 어 바디는 텔레지만 음 이 사운드는 좀 강력하게 뭐 이런 기조로 하다가 결국에는 70년이 때가 다 간기도 전에 망했죠 망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온 모델입니다 70텔레캐스터 커스텀이고요 가격은 278만 9천원 지난 시간에 씬라인보다는 다소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죠 이게 더 비싸야 되는데 꽉 찾고 꽉 찾고 뭔가 많고 막 이런데 네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자 이거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8cm 전장이고요 3.63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막 지직해요 네 두께는 44플러스 2mm 12페리트에틀레는 75mm입니다 바디는 엘더,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나뭇결이 거의 보이죠 뒤쪽에서 이게 뭐 약간 그 살짝 위에 코팅 네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안쪽이 들여다보이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네 메이플 넥에 메이플 넥에 스컹크 라인 뒤쪽에 보이죠 어 요거는 팬더 빈티지 F 스탬프드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샤프트가 굉장히 길어요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41.91mm 그리고 통넥입니다 지판공율 반지름은 9.5인치 241mm 스킬 길이는 648mm 프렛은 21프렛까지 있고요 넥픽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팀쇼의 오센틱 와이드 레인지 헌버커 쿠니페 마그네시 사용이 되어 있고요 어 브릿지에는 빈티지 스타일 70 텔레 싱글 코일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 팀쇼 팀쇼가 했겠죠 네 팀쇼 그리고 세스 세스러버가 예전에 만들었던걸 이제 팀쇼가 다시 개량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 볼륨 투톤 쓰리웨이 픽업셀렉터 그리고 쓰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슬로티드 스틸세들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이건 이제 팬더에 연결해 놓고 짝짱해요 어휴 출력 좋아요 오우 호미랑 싱이랑 자 이제 와이드 레인지 인데요 이게 출력을 좀 낮추면 이렇게 부드럽다가 올리면 되게 넉넉해져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상당히 많이 나요. 마살로 바꿨고요. 와이드 레인지. 마사리라서 마사리랑 더 잘 어울리네요. 펜도 너무 좀 펑펑 쿵쿵 이런게 있어요. 오우 좋다. 사운드가 아메리칸 하네요. 너무 아메리칸 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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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은 있는 기타예요 디자인 좀 드렸습니다 9.0, 8.0 평균 8.5 정도의 무난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또 포부로도 있고 수요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멋쟁이 기타인데 그렇죠 저희가 늘 멋쟁이 기타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봤죠 희소성이 굉장히 강하고 사람들이 많이 치진 않지만 자기만의 사운드의 영역이 확고하고 그리고 잘 어울리는 장르를 만났을 땐 굉장히 멋있는 기타 그런 기타를 저희가 멋쟁이 기타라고 얘기를 하죠 멋쟁이 기타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선생님 예전에 멋쟁이 기타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즐거우고 있습니다 까만 것 같아요 파이어버드라든가 뭐 이런 저기 페이지리 텔레드 있습니다 선생님은 대부분 좀 멋쟁이의 포인트가 있는 기타들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멋쟁이의 선구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 70 텔레캐스터 커스터미로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저희가 빈테라 아직 못 채운 빈칸들과 다 채워드릴게요 새롭게 나오는 뉴라인업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일어나도 되네요 감사합니다 멕시코 오면 거의 일어난다 보면 되고 이게 멕시코였으면 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또 일어났겠죠 요새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9.5까지가 잘 안 나와요 네 다음번에 아메리칸에서도 시원하게 9.5 10점짜리 기어를 기다리면서 오늘 아우지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네 고맙습니다 네 되겠습니다